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기의 판별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무자격 건설업자 사기체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1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1410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특가법 위반 사기이고요.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겁니다. 내용은 보시죠. 전문 공사도급은 업종 등록을 하고 등록검설업자에게만 도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회사를 가장 납입을 해서 설립을 한 다음에 자격증 대여자를 보유를 한 거죠. 그래서 건설기술자로 등록을 해서 무자격 건설업자로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등록건설업자인 것처럼 공사 발주기관과 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하덕업 계약도 체결하고 공사대금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등록한 건설업자는 아닌데 계약 체결을 해서 공사에서 돈 받았으니까 사기죄다. 라고 기소를 한 거죠. 문제 1이었습니다. 무자격자의 시공행위로 받은 공사대금은 기망행위로 취득한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무자격자가 시공행위로 받은 공사대금이 기망행위로 받은 건가? 대법원은 도급계약 등에서 행정법규나 입찰 자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위반으로 말미암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의 내용의 본질적인 것인지를 여부를 심리를 해야 된다. 그 심리를 안 하고 그냥 무자격자의 공사니까 다 사기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시공행위로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특허 공법의 결함이 발생했는 게 사실 없다. 그리고 건설업 부정 등록이라든지 납입 가장 등은 건사법이나 상법의 제재를 받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사기죄 재산증권을 침해한 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자격 건설업자의 공사가 건사법이나 상법 위반 이런 걸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사기죄일 경우에는 그것이 일의 내용의 본질적인 것인지를 반드시 심리를 해서 그런 거라면 사기죄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이 목적입니다. 피고인이 가당납입이나 결격금 대우로 무자격 등록 검사업자이긴 하지만 일의 완성이 있어서 또한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황은 날씨 맘에 비준다 mejor 기획 소식 Q.